충남도 내 3개 시군에서 폐성면에 노출된 주민 62명이 성면폐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는 지난해 폐성면광산 주변에 거주하는 홍성과 예산 청양주민 1,255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62명이 성면폐증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성면폐증에 따른 폐암이 1명, 성면폐증 2급이 2명, 3급이 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면폐증은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달라붙어 조족이 굳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는 성면피해 환자 특성을 고려해 24시간 의료전담반을 배치하는 등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성면폐증 확진자에겐 구제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검진 주민 42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